누가 보냈다는 얘기인데 From은 주어라고 했죠. 주어로 처리합니다. 누가 보냈다. 그러면 이 텍스트 메시지 중에서 하나 문자 메시지 중에서 하나는 누가 보냈느냐. 누가 보냈습니까? 트럼프의 아들 트럼프의 아들 린 도널드 트럼프 쥬니어 쥬니어는 jr 이라고 하죠. jr 한다. 그 다음에 점을 찍어야 되죠. 도널드 트럼프 쥬니어 그러니까 트럼프 쥬니어 도널드 트럼프 2세 도널드 트럼프 2세 2세가 보냈다. 문자 메시지 중에 하나 누가 보냈느냐 아들이 보냈다. 1시간 전에는 그와 그와 and meadows 비서실장이죠 트럼프 아들하고 meadows가 were laughing it up laughing it up 웃어넘겼다 가볍게 웃어넘겼다 at the rally at the rally at the rally는 시위현장이죠 시위 현장에서 outside the white white house 백악관 바깥에 백악관 바깥에 시위 현장에서 가볍게 웃어넘겼다 가볍게 웃어넘겼다는 얘기가 넘기고 있었다 웃고 있었다 여기서 랩프업은 여러 사람들이 이제 같이 웃는데 여러 사람들이 웃는데 디테일은 잘 모르고 디테일은 잘 모르고 그냥 숭고리당당 어물쩍 웃으면서 넘어가는 거 이거를 이제 랩프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위 현장에서 웃어넘겼다 도널드 트럼프 목소리 같은데 트럼프 목소리가 아니라 이건 트럼프 아들의 목소리에요 트럼프 아들의 목소리에요 트럼프 목소리가 너무 비슷해서 트럼프인 줄 알았는데 트럼프가 아니라 트럼프 아들입니다 진짜 찐 싸움꾼이다 명실상부한 찐 싸움꾼 진짜 싸움꾼이 얼마 안 되는데 파이터가 얼마 안 되는데 소수 중에 하나다 소수 파이터 중에 하나다 진짜 싸움꾼이시네요 진짜 싸움꾼이시네요 진짜 싸움꾼이시네요 고맙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마크 비서실장님 시위죠 violence unfolded unfolded 전개되는 가운데 한창 벌어질 때 한창 벌어질 때 as the violence unfolded as the violence unfolded unfolded folded에 강세가 있어서 fold에 강세가 있어 가지고 언은 거의 안 들리고요 이 언이라는 게 influence 이 끝에 부분하고 이게 겹쳐서 겹쳐서 발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as the violence unfolded 마치 이게 독립된 것처럼 떨어진 것처럼 들릴 그런 느낌을 가질 수도 있어요 초보자들은 as the violence unfolded 이런 식으로 on하고 fold가 마치 동떨어져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violence unfolded 그렇죠 violence unfolded 이런 식으로 들리잖아요 이게 unfold는 펼쳐지는 거 fold는 접는 거 폴더 아시죠 폴더 unfold는 펼치는 거 그러니까 펼쳐지는 거 한창 벌어지는 nut 한참 지났을 때 더 프레지던츠 선 프레지던츠 선은 프레지던트 아들이니까 대통령 아들이니까 트럼프 주니어를 얘기하겠고 얘가 센트 보냈대요. 누구한테? 메더우스한테 뭘 보냈대요. 센트 메더우스. 센트 누구? 센트 누구? 그러니까 메더우스한테 뭘 보냈냐? 텍스트는 이제 문자메시지가 되겠고 프랜틱은 당혹스러운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당혹스러움을 느끼게 하는 문자를 보냈다는 얘기죠. 이거는 지금 아들이 보낸 문자 내용입니다. 아까 나왔던 그 의원 여성 의원이고요. He's got to He's got to condemn this f**k asap. This f**k to condemn this f**k he's got to condemn He's got to condemn까지 Condemn Condemn은 이제 비판하다 비난하다 비판해야 된다 He's got to He's got to는 have to의 의미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흰은 이제 아버지를 가리키겠죠 대통령 대통령 아버지가 좀 이걸 좀 나무라야 돼 비판해야 돼 뭘 비판하겠습니까 이게 시위를 비판한다는 해야 된다는 얘기죠 시위를 그런데 시위를 어떻게 저희는 그게 있겠냐면 디스 한 다음에 삐 삐 여기 삐를 네 개만 쓸게요 삐를 네 개 삐 에이셉 에이섭 asap 이렇게도 읽고요 asap 이렇게도 읽고 asap 이렇게도 읽고 asap 이렇게도 읽습니다 asap 이라고 할 수도 있고 asap 이라고 할 수도 있고 asap 이게 뭐예요 as soon as possible as soon as possible 가급적 빨리 가급적 빨리 될 수 있는 한 빨리 될 수 있는 한 빨리 이거는 이제 아무래도 비속어 같으니까 비속어니까 이제 삐 처리를 했는데 아무래도 shit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shit this shit 이거 이거 내 방송용으로 부적합하니까 부적절하니까 이제 삐 처리 했고요 가급적 빨리 이 똥들 좀 똥이 아니라 이제 이것들 좀 이것들을 비난해야 된다 비판해야 된다 한마디 해줘야 된다 한마디 해야 된다 이거죠 대통령이 나서서 가급적 빨리 이거 좀 해야 된다 이야기를 해야 된다 asap the capital police tweet is not enough police tweet the capital police tweet is the capital police tweet is not enough the capital police tweet is not enough the capital police tweet is not enough 이게 문자메시지 내용이라고 했죠 캐피러 폴리스는 의회 경호원이 되겠어요 의회 경찰인데 이제 의회 경호원이 되겠고요 트윗은 원래 트위터를 날리다 트위터를 하다 트위터를 날리다 라는 뜻도 있지만 트윗이라는 게 사실은 제가 지적인다는 뜻이거든요 대통령이 한마디 하는 게 낫지 의회 경호원이 밖에서 그냥 쨍쨍거리는 거 지적인다는 거니까 쨍쨍거려봤자 소용없다 쨍쨍거려봤자 경호원이 나서가지고 사람들 시위하는 현장에 가서 쨍쨍거려봐야 소용없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도널드 트럼프 쥬니어 텍스티드 도널드 트럼프 쥬니어 텍스티드 그러니까 문자 메시지 내용이죠 트럼프 아들이 보낸 메시지가 여기까지고요 그 다음에 메다우스 리스폰디드 메다우스 리스폰디드 그랬죠 메다우스 리스폰디드 이게 답장을 했대요 답장 문자로 이제 답장을 한 거예요 뭐라고 답장을 했느냐 뭐라고 답장을 했냐면 메다우스 리스폰디드 quote I'm pushing it hard 여기서 quote 나왔죠 quote I'm pushing it hard quote I'm pushing it hard quote I'm pushing it hard quote가 이거예요 quote가 quote가 직접 인용입니다 큰 따옴표를 quote라고 하는 거예요 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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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pushing it hard I'm pushing it hard quote 저도 밀어붙이고 있어요 저도 압박하고 있다 대통령한테 이제 촉구하고 있다 나도 대통령한테 밀어붙이고 있어 나도 할 만큼 하고 있어 I'm pushing it hard I agree I agree 나도 동의한다는 얘기는 뭘 동의하냐면 대통령이 나서 가지고 좀 이렇게 한마디 해야 된다는 데는 동의한다 그리고 이제 경호원이 쨍쨍거려 봐야 소용없다는 걸 나도 동의한다 I'm pushing it hard I agree still President Trump didn't President Trump did not President Still President Trump 음 Still Still Still은 앞에 Still하면 그러나 하지만 이런 뜻이에요 President Trump Did not President Trump Still President Trump Did not immediately act Did not immediately act Did not immediately act 그런데 꼼짝도 안 하네 당장 꼼짝도 안 한다 당장 즉각 움직이질 않는다 안았다 이런 얘기죠 Not immediately act Trump Still President Still President Trump Did not immediately act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 텍스티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 텍스티 그러면 이제 아들이 또 뭐라고 했느냐 아들이 또 뭐라고 메시지를 보냈느냐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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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그러자 트럼프 아들이 계속해서 문자를 보냈습니다 계속 문자를 보냈어요 Urging action by the president 이게 조치인데 조치를 촉구한다는 얘기잖아요 Urging 이라는 거는 촉구한다는 얘기고 촉구하는 문자를 계속 보냈다는 얘기인데요 Urging by 여기서 by가 주어라는 거를 간파하지 않으면 이게 주어 장치다 주어 시그널 주어 시그널이라는 거를 모르면 굉장히 고생합니다 by가 뭐지? by의 뜻을 찾아봐야 한두 가지 나오는 것도 아니고 아 이거는 이제 명사독파 라는 책 명사독파 라는 책이나 나만 알고 싶은 영어의 비밀 거기서 이제 다루었는데요 이 by가 주어라는 거를 간파하셔야 하지만 대통령이 조치를 취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촉구했다는 얘기예요 촉구했다는 얘기입니다 대통령이 빨리 좀 액션을 취해야 된다 조치를 취해야 된다라고 촉구했다는 얘기예요 계속해서 촉구하는 메시지를 보냈다 또 쿼트가 나왔죠 쿼트는 뭐다? 직접 인용이다 쿼트 we need an over office address 이거는 이제 집무실 over office는 대통령 집무실이 되겠죠 대통령 집무실에서 연설이 필요하다 대통령이 집무실에서 연설을 해야 된다 대국민 연설을 해야 된다 시위대를 향해서 연설을 해야 된다 he has to lead now he has to lead now it has gone too far it has gone too far it has gone too far 너무 멀리 갔다 너무 멀리 갔다는 얘기는 상황이 지금 굉장히 안 좋다는 얘기죠 and has gone too far and gotten out of hand and gotten out of hand and gotten and gotten and gotten out of hand 손에서 벗어났다는 얘기니까 손을 쓸 수가 없게 됐다 지금 상황이 손을 쓸 수가 없으니까 대통령이 나서야 된다 gotten out of hand gotten gotten 이렇게 gotten 할 때는 코에서 바람이 나와야 돼요 은 할 때는 코에서 바람이 나와야 돼요 gotten 이렇게 gotten gotten out of hand gotten out of hand Yeah Lawmakers Also Texted Meadows As Republican Lawmakers Texted Meadows 메다우스. 리퍼블리컨 누구겠습니까? 당연히 롤메이커겠죠. 공화당 의원들도요. 공화당 의원들도 메다우스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왜 전화를 안하고 전화하면 시위 소리 때문에 안 들려서 그런가? 문자만 계속 주고받았네요. 잘못 들으면 수도가 공격당했다. 수도가 공격당했다. A로 바꾸면 수도가 공격당했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안 되죠. 수도가 공격당한 게 아니라 의사당이 공격을 당했을 때 메다우스한테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트럼프는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에요. 시야 바깥에 있다는 얘기니까 트럼프가 안 보였을 때 트럼프가 보이지 않을 때 시야 밖에 있었다는 얘기는 안 보였을 때 그러니까 의사당이 지금 공격을 받고 있고 대통령이 지금 부재 중일 때 부재 중일 때 이제 메다우스한테 공화당 의원들도 문자를 보냈습니다. 야 굉장히 안 좋다. 이것도 문자 내용이겠죠. 야 정말 상황이 안 좋다. It is really bad up here on the h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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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 here on the hill. Up here on the hill. 이건 의사당이 되겠죠. 의사당의 의사당의 up here on the hill. 의사당이 지금 상황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Bad up here. It is really bad up here on the hill. Another one. The president needs to say another one. The president needs to say another one. Another one 그랬는데요. 여기서 지워볼게요. 지우고 another one 그랬잖아요. 이게 다른 문자 메시지 내용입니다. 이게 다른 문자 메시지 내용은요. The president needs to stop this. The president needs to stop this. 이거를 멈춰야 된다. 대통령이. 대통령이 나서서 멈춰야 된다. ASAP이 또 나왔네. ASAP. acep 할 수도 있고 ASAP. 가급적 빨리. 가급적 빨리 수습해라. 또 Another One. 또 나왔죠. 여기 복사해서 붙이면 되겠네요. Another One. 또 다른 문자를 보니깐요 fix this now fix this now 이거 빨리 수습해 fix는 고친다는 뜻인데 수습하라는 얘기죠 한마디로 이게 왜 안되냐 하여튼 fix this now 빨리 수습해야 된다 빨리 수습해라 there were even some pleas from Trump's allies on there were even some pleas from Trump there were even some pleas from Trump's there were even some pleas from Trump's allies on there were even some pleas there were even some pleas from Trump's please는 탄원이란 뜻이 있고 간청 간청, 요청, 막 애걸복걸 하면서 요청하는 거죠 there were even some pleas from Trump's allies on some pleas from Trump's allies on some pleas from Trump's allies on 주가 이것도 주어라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from Trump's allies 그러니까 측근이 되겠죠 우방이나 동맹을 얘기하는데 allies는 동맹인데 측근들 같은 편 측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트럼프에 트럼프의 측근도 막 그냥 강곡하게 막 애걸복걸 하고 있어요 막 요청하고 있다는 얘기죠 on Fox News on Fox News on Fox News 방송 앞에는 on Fox News Fox News가 이제 공화당 쪽 보수 쪽인 언론이죠 보수 언론 공화당 언론 공화당 쪽 언론입니다 Fox News가 친 트럼프 성향의 뉴스방송사죠 would later go on to downplay the event later go on to snooze who would later go on to downplay the event later go on to downplay the event who would later go on to who would later go on to downplay the events of that day 그날 1월 6일 날 있었던 그 폭동 사건에 대해서 폭동 사건을 가볍게 넘겼다는 얘기에요 가볍게 보고 넘겼다 downplay 그러니까 과소평가했다 가볍게 넘겼다 이게 심각한 사태가 아니고 그렇게 심각한 사태는 아니다 라고 대충 넘어갔다는 얘기죠 이게 트럼프 폭스뉴스 사회의 호스트인데 폭스뉴스의 앵커 혹은 기자인데 얼굴을 몰라가지고 누군지 딱 말씀 못 되지만 폭스뉴스 하여튼 폭스뉴스의 기자에요 폭스뉴스의 기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it was not insurrection it wasn't an insurrection it wasn't an insurrection it wasn't an insurrection insurrection 폭동인데 폭동은 아니었네요 폭동 소요 사태는 아니었다 폭동은 아니었다 라고 이제 얼버무리고 넘어간 거죠 downplay 한 거예요 사태 심각성을 잘 모르는 거죠 이 사람은 트럼프 쪽이다 보니까 왜곡된 시각을 갖고 있는 거죠 it wasn't an insurrection it wasn't an insurrection but on January 6th the very different message from Laura 6th the very insurrection but on January 6th the very insurrection but on January 6th the very different 이것도 이제 주어 시그널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완전히 다른 파니악의 다른 very different 파니악의 다른 메시지가 나왔다 그럼 그 메시지 누가 했느냐 누가 이야기 했느냐 from 다음에 이제 이야기를 하겠죠 1월 6일 날 또 완전히 파니악의 다른 메시지가 나왔다 이거 폭동이 아니었네요 폭동은 아니네요 이렇게 가볍게 넘겼는데 어떤 폭스뉴스에서 어떤 앵커는 가볍게 넘겼는데 다른 사람은 전혀 같은 폭스뉴스사인데 다른 메시지가 나왔다 로라 인그럼 로라 인그럼 로라 인그럼 로라 인그럼 로라 인그럼 로라 인그럼은 폭스뉴스 앵커입니다 폭스뉴스 앵커예요 로라 앵그름도 이렇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의사당에 있는 사람한테 말해줘야 된다. 말해야 된다. 대통령은 말해야 된다. 집에 가라고 얘기해야 된다. 의사당 점검한 사람들 보고 야 너네도 빨리 집에 가라고 얘기해야 된다. This is hurting all of us. 모두를 지금 해치고 있다. 완전히 다른 메시지죠. 아까도 폭동은 아니었네요. 이렇게 가볍게 늙는데 지금은 사태를 심각하게 묘사하고 있죠. He is destroying his legacy. He is destroying his legacy. 그의 유산을 파괴하고 있다. 유산을 파괴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끝나면 뒤끝이 안 좋다는 얘기가 되겠죠. 뒤끝이 안 좋다. 이거 굉장히 뒤끝이 안 좋은 거다. Convipner M try nothing to solve. Sean Hannity will type to affirm. Sean Hannity's text Florence and Kennedy's text Sean Hannity difficulty Sean Hannity is text Sean Hannity is text. 문자 보냈는데 쇼헤너디 텍스트드 Can he make a stat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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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트럼프 대통령이 성명을 발표할 수 있을까? Can he make a statement? Ask people to leave the capital Ask people to leave the capital Ask people to leave the capital Ask A to B A에게 B 해달라고 부탁하다가 당부하던데 Asking Ask people to 뭐라 그랬지 People to leave the capital Leave the capital Leave the capital 의사당을 떠나달라고 사람들한테 말할 수 있을까? Meadows People to leave the capital Meadows is now saying he won't talk to the committee Now saying he won't talk to the committee Now saying he won't talk to the committee He won't talk to the committee Because Trump has asked him to keep everything Confidential Because Confidential Beca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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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ump has asked him to keep everything confidential 당부를 했어요 Meadows한테 비서실장한테 당부를 했어요 뭐라고? To Keep everything Confidential Confidential Keep something confidential Keep something confidential 비밀로 해라 입 닫아라 입단속 해라 철저하게 해라 Keep 좋은 수거죠 Keep something confidential Keep something confidential 그렇죠 입 닫아라 닫고 있어라 라고 당부했기 때문에 위원회에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다 But Everything Confidential Because Trump has asked him to keep everything confidential But On the same day Meadows But On the same day Meadows announced But On the same day About On the same About On the same Day 같은 날 Somers Meadows amounted 어쯠 cho Medows announced Meadows announced He also announced skrais 같은 날이라고 하는데 어떤 날 He wouldn't testify He wouldn't testify 여기까지 증언하지 않겠다 의회에서 증언하지 않겠다 라고 선언한 바로 그날 바로 그날 할 때 The same day 라고 합니다 같은 날이라기보다는 바로 그날 강조해 주기 위해서 same을 썼는데 나 증언하지 않을 거예요 라고 말한 바로 그날 그날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He published the book Publish the book He published the book 자기 증언 안 하고 입 다물고 있겠다고 해놓고 출판을 해냈다 책을 하나 냈다 책을 편했다 책을 편했다는 얘기에요 책을 편했다 어떤 책이겠어요 무엇에 대한 책을 할 때 book on study on book on book on his experience book on his experiences in the white house book on his experiences in the white house It found guilty of criminal contempt If found guilty of criminal It found guilty of criminal It found guilty of criminal If found guilty If found guilty It found guilty If found guilty 이 비가 지금 가정법이예요 가정법인데 여기서 주어가 if he He was found guilty If he was found guilty 주어 동사는 생략이 가능하다 주어 동사인데 비동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어와 비동사는 생략이 가능하다 그래서 그냥 found guilty만 남은 거예요 그럼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요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guilty of criminal contempt guilty of criminal contempt 형사모독죄로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컨템트 하면 매 도우스는요 매 도우스는 could face up to face up to face 직면하게 될 것이다 could 뭐 할 수 업투는 최대 뭐뭐 까지 최대 뭐뭐 까지 업투 year in prison 이니까 최대 1년 복역을 할 수 있다 1년 1년 동안 감옥 신세다 감옥에 투옥될 수 있다 1년 동안 철창 신세다 But the decision on whether to prosecute him is decision on whether to prosecute him is decision on whether to... but the decision on decision on 무엇에 대한 결정 on이 살짝 decision on whether 앞에서 나왔죠 whether on whether both on whether decision on whether 이렇게요 앞에서도 했었는데 prosecute가 지금 동사 원형이란 말이에요 그를 기소한다는 얘기인데 prosecute는 기소한다는 얘기인데 그를 기소할지 말지에 대한 결정이죠 그를 기소할지 말지에 대한 결정 whether to prosecute him whether to prosecute him 이런 식으로 들리거든요 decision on whether to prosecute him decision on whether to prosecute him whether to 라고 들리죠 whether to 라고 들리는데 이걸 두 라고 쓰면 안 되죠 부정사 투 부정사를 써야 되겠죠 whether to 투동사 원형이니까 투동사 원형이니까 그를 기소할지 말지에 대한 결정은요 whether to prosecute him is up to the justice department him is up to the justice department him is up to the justice department up to 무엇에 달려있다 up to 누구 소관이다 그러니까 법무부 소관이란 얘기에요 여기서 커미티는 의회니까 입법부인데 입법부는 기소권이 없잖아요 기소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법무부 소관이란 얘기에요 기소 여부는 법무부 소관인데 당연한 얘기죠 not up to congress 의회 소관이 아니에요 의회는 입법부니까 사법부가 아니잖아요 입법부니까 소관이 아니죠 의회 소관이 아니에요 그런 payment they are not up only and there is no indication yet whether there is no indication yet 그런데 시사하고 있지는 않다. 암시하고 있지는 않다. 조짐은 보이지 않는다. 조짐은 아직 보이지 않는다. 이게 조짐이잖아요. 인디케이션이 조짐이니까 NO니까 조짐이 없다.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죠. whether or not 까지 들으셨죠. whether or not. 그 다음에 whether or not. 그 다음에 초호동사 whether or not DOJ will go forward with that. whether or not DOJ will go forward with that. 음 인디케이션 whether whether 아 여기서 이거는 이제 잠깐만 DOJ 한 다음에 아 DOJ 말해버렸네 DOJ DOJ가 DOJ DOJ 아 go forward 아 with 아 금방 원래 고우 포워드가 맞거든요 근데 발음이 좀 틀린 거예요 발음이 틀린 겁니다 이건 고우스 포워드가 아니라 고우 포워드가 맞아요 고우 포워드가 맞습니다 윌이 조동사니까 그러면 어떤 조짐은 보이지 않는다 조짐은 보이지 않는다 DOJ가 갑자기 나왔어요 DOJ는 약자인데 앞에 나온 어떤 기관을 얘기하겠죠 DOJ는 뭐겠습니까 Department of Justice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Justice Department도 맞고요 Justice Department라고 해도 되고 Department of Justice라고 해도 되고 이걸 줄여서 DOJ라고 해도 됩니다 법무부를 얘기하는 것이죠 법무부가 이것을 처리한다 Go forward with that 이 문제를 처리할 것 같은 진짜 기소한다는 얘기죠 문제를 처리한다는 얘기는 기소한다는 얘기죠 기소하리라는 조짐은 보이지 않고 있다 데이빗 앵커 이름이죠 Uh? Uh, alright... Alright, John. Alright, John. John Carl. John Carl.. Tracking This Vote. 트라이킹드 스포 워스 전 커럴 트라이킹드 스포 튜넹 포스 쫙 전 커럴 트라이킹드 스포 튜넹 포러스 아 포러스는 뭐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위해서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건 굳이 뭐 따지지 않아도 되구요 존 칼 기자가 트라이킹 디스 보트 입니다 이 표결 오늘 밤이 표결에 대해서 어 트라이킹 이라는 것은 이제 추적하다 다네요 이 표결의 진행 과정을 진행 추이를 진행 과정을 이제 추적했다는 얘기인데 추적했던 얘기는 뭐 취재했다는 얘기다 야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 표결 아 과정을 취재했습니다 취재했습니다 음 여기까지 하고 thank you we ing this vote tonight for us john thank you ing this vote tonight for us john thank you john thank you john thank you 고맙습니다 이렇게 여기서 we are also tracking this thank you in the meantime we turn to capitol hill at the south yeah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thank you in the meantime we thank you in the meantime we turn to capitol hill at this hour and the house vote on whether to recommend former president trump's chief of staff mark meadows be held in contempt of congress for refusing to comply with a subpoena from the committee investigating the january 6 attack meadows earlier had turned over documents included in them text messages from donald trump jr from republican lawmakers and from several fox news hosts all urging meadows to tell the president to do something to stop the attack on the capitol here's our chief washington correspondent jonathan carl tonight tonight in the very chamber that came under attack nearly one year ago a vote on holding former president trump's chief of staff and former member of congress mark meadows in criminal contempt for refusing to fully cooperate with the january 6 investigation mr meadows is in contempt he must testify and i urge my colleagues to vote yes before he refused to testify meadows had turned over some 9 000 documents from his personal cell phones to the committee including urgent text messages from people close to trump imploring meadows to get the president to say something to stop the violence for 187 minutes president trump refused to act let's let that sink in madam speaker he refused to act when action by our president was required it was essential and it was compelled by his oath to our constitution one of those text messages came from trump's own son donald trump jr hours before the riot he and meadows were laughing it up at the rally outside the white house an actual fighter one of the few a real fighter thank you mark as the violence unfolded the president's son sent meadows a series of frantic texts he's got to condemn this asap the capitol police tweet is not enough donald trump jr texted meadows responded quote i'm pushing it hard i agree still president trump did not immediately act donald trump jr texted again and again urging action by the president quote we need an oval office address he has to lead now it has gone too far and gotten out of hand republican lawmakers also texted meadows as the capitol was under attack and trump was out of sight it is really bad up here on the hill another one the president needs to stop this asap another one fix this now there were even some pleas from trump's allies on fox news who would later go on to downplay the events of that day it wasn't an insurrection but on january 6th a very different message from laura ingram texting meadows quote the president needs to tell people in the capitol to go home this is hurting all of us he is destroying his legacy sean hannity texted quote can he make a statement ask people to leave the capitol meadows is now saying he won't talk to the committee because trump has asked him to keep everything confidential but on the same day meadows announced he wouldn't testify he published a book on his experiences in the white house if found guilty of criminal contempt meadows could face up to a year in prison but the decision on whether to prosecute him is up to the justice department not up to congress and there is no indication yet whether or not doj will go forward with that david all right john carl tracking this vote tonight for us john thank you we are also tracking this thank you